생각도 답이 안 나오고 감정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치겠죠 우울함 불안함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우울 불안이 탐진치 작용이거든요 탐이 보세요 뭔가 탐내요 진 탐욕이 안 이뤄져요 그러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탐진치 작용들이에요 우울은 주로 과거랑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불안은 미래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이것도 미래가 있고 이것도 과거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지 우울함도 보세요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결핍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게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미래에도 안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럼 우울함이 극대화됩니다 과거 곱씹으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미래에 생각하면 미래에 희망까지 없으면요 우울함은 커진다 이게 탐진치죠 탐이 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죽겠는 거죠 이 불안도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한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미래가 미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안 좋았잖아 그럼 미래도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원했던 거 과거에도 못 얻었잖아 그런데 미래는 미래라고 될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기대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과거를 기억할수록 더 불안해지거든요 과거라는 건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울함은 기억하는 게 다 지금 나를 초라하고 결핍감 들게 만드니까 죽겠고 기대가 안 되니까 더 죽겠고 기대를 해봤더니 안 될까 봐 죽겠고 과거를 기억해봤더니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죽겠고 자 이거 탐진치 착용인데 이때 여러분 이 우울과 불안함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빨리 참나 접속해가지고 6장 영꽃잎을 피우셔야죠 빨리 참나 접속을 하면 뭔 일이 애고한테 일어나느냐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애고죠 애고죠 애고지만 애고지만 이 불덩어리에 차가운 쇠공인 애고가 불덩어리랑 하나가 돼서 타오르는 애고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마음에는요 6가지 6남매가 반드시 출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출동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출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를 우리 애고 전체 이 애고 나머지 영역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아니니까 생각과 감정까지 더 강력하게 이 꽃잎이 피어날 수 있느냐죠 이 부분에서 애고가 거들어야 돼요 애고가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돼요 자 몰라 괜찮합니다 이게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접속을 하면 반드시 꽃잎이 피게 돼 있다 이 깨어있는 이 타오르는 영역까지는 분명히 피어나게 돼 있다 뭐가 6남매가 초연함 그러니까 지금 애고는 이 애고 상태는요 생각감정 지금 일반적인 애고의 탐진치가 작동하고 있는 이 생각감정 여기 이제 뭐 오감까지 넣으면 생각감정 오감 이 상태에서 애고의 탐진치가 치성한데 생각감정 오감이 지금 탐진치가 치성해서 뭐가 지금 우울 불안이 지배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우울하다는 거 결핍감이죠 불안한 것도요 내 기대대로 안 될까 봐 이러는 거잖아요 이때 초연함이 들어와 버리면요 기대에서 좀 자유로워지겠죠 충만함이 들어오면 충만함에 영꽃이 내 마음이 피어나면 결핍감에서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면서 초궁정으로 마음을 우울과 불안으로 가지 않게 초궁정으로 몰고 가겠죠 그러면서 유연해지겠죠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유연해지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명해질 거예요 지금 내 판단이 옳다 자 이런 기분이 드시면 이 힘을요 여기서 지금 깨어있는 것만으로 여기까지는 출동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시키는 건 이제 애고가 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함을 더 증폭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각감정으로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유연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초궁정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왜 안 돼 지금 자명해 따뜻한 마음 일으키려고 감사한 생각 일으키고요 감사하다 고마웠던 거 먼저 서운한 거 말고 고마웠던 거 생각해 이게 다 따뜻하면 일으키는 거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거 있어? 자명해? 라고 물어봐주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해주면 충만감이 커지고 몰라 해주면 점점 초연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남매가 제대로 출동해서 이 심시티 마음의 도시에서 더 활약할 수 있냐 없냐는 탐진자한테 우울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탐진자한테 지느냐 이기느냐는요 지금 깨어있는 애국까지는 이 육남매가 출동해 준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달려있습니다 더 깨어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더 정신을 모으고 연불도 그럴 때 도움되죠 연불이나 기도 화두 호흡관찰을 통해서 깨어있음의 힘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꽃이 더 확장되겠죠 그러면서 육남매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육남매가 과연 출동했는가를 성찰해주는 이 자명한 생각들이 더 또 연꽃을 피우겠죠 양방면입니다 항상 정신을 더 차려야 되고 더 알아차려줘야 돼요 육남매가 출동했는지 더 알아차려주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정신을 더 모아주고 육남매한테 힘을 더 실어주고 탐진자한테 가는 힘을 빼서 육남매한테 실어주고 이거는 마음챙김 정신차림의 영역이면 육남매가 총체적으로 출동했는지 균형이 맞는지 정확히 지혜로 알아차려줘야 돼요 이게 정해쌍스예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의 협업이 콜라보가 정해쌍스입니다 한쪽이 마음챙김은 선정적 알아차림은 지혜적이죠 자명적이죠 이게 가치가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서 당장 멀리까지 안 보더라도 당장 지금 이 순간 우울과 불안을 이겨낼 힘이 나옵니다 일단 이거 꺼내 쓰셔야죠 어떻게 이거 안 쓰시고 매 순간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우울과 불안이 승리하게 계속 해주면요 우울과 불안은 계속 힘이 커집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매 순간 우울과 불안이 나를 엄습해와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어도 내 마음을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단속해가면서 이게 제가 거미줄 칠하는 거 아니에요 거미줄을 계속 쳐가면서 육남내요 여섯 방향으로 거미줄을 쳐가면서 거미줄의 힘이 강해지는 건 마음챙김 거미줄이 촘촘하게 여섯 방향으로 빠지는 데 없이 쳐지는 거는 알아차림 이 두 개의 콜라보로 계속 내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자명하게 해놔야 되겠죠 일단 이 수밖에 없죠 이래야 이제 상황을 바꿀 힘도 여기서 나오니까 일단 이 정신력이 나와야 상황을 바꿀 거 아닙니까 우울과 불안을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즉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육남매를 출동시켜서 극복해보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왜 안 돼 초궁정의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요 응원하고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응원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볼까요 고마워 isé